인간은 누구나 매순간 다양한 감정 변화를 경험합니다.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기뻐하며 또 슬퍼하고 행복해하기도 하죠. 인간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다양한 색깔의 감정들 그리고 그 감정을 유발시키는 분위기를 정서라고 합니다. 지금부터 우리는 정서가 지닌 힘에 주목하고자 합니다. 주의 집중하는 능력, 호기심, 좌절 혹은 스트레스 이런 것에 대처하고 지적 능력을 때로는 뛰어넘게 할 수 있는 이것은 IQ에서 오는 힘이 아니라 정서적인 유능성, 정서지능으로부터 나옵니다.